오늘부터 나 아빠 찾으려고. 울엄마 노혜정, 세상 멋진 커리어오문. 엄마는 우리 한이가 늘 항상 첫 번째거든. 베스트셀러 작가 천억만, 본명 5대5. 스타 작가 맞아? 어, 왠지 재수 없어. 대한민국 톱배우 류진. 외모, 연기, 인성까지. 빠지는 게 뭐야? 우현웅, 우리 담임쌤, 이자 동거인. 우리 할머니 원픽이다. 둘이 왜 같이 와요? 구파두, 울엄마 영화 투자자. 조금 무서우시다. 내 절친, 부동산 내 아빠. 주아리, 이 언니 엄마의 라이벌? 내가 진짜 안 잘라 보이니?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, 너 비디오면. 나름 시크릿한 사인데. 잘 보이고 싶단 말이야. 내 중 누가 우리 아빠야? 여기는... 장범인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